라인 몇 개야? 하나 둘 셋 넷 다 6개 400ml 24 2.4L 하고 이제 400 400이니까 500보다 좀 더 안 되게 완벽해 축제를 여는 전원 전원이 켜졌습니다 어? 오른쪽이 제일 큰 거구나 그 심블로 끓여야지 Let's get it on! 수프를 먼저 넣는 편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물 끓기 전에 수프를 미리 넣었어요 계속 끓는다 이거 또 센스 있게 또 라면 하면 전원공 아닙니까? 라면 끓일 때 팁 뚜껑을 닫고 끓이지 않는다 방금 닫았잖아 아니 그냥 기초작업 막바지 막바지 자꾸 끓이지 않는 단순 도중에 그礼be 꼭꼭 맴 wasting 청경 antic 헸매 장모 nek para